너 노트북 76cm에서 떠들어 봤니? 네 노트북 액정 안 나오지. 나도 괜찮다. 일본 셀러리맨이라면 한 번씩 갖고 싶은 이템.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갈라파고스적인 내용을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이런 게 특이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나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특이하게 발달한 게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 갈라파고스 생태계를 얘기할 때 이 아이템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 아이템이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일본은 내수용 노트북이 불친하게 팔리는 이유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는 1월 26일 한국으로 번역. 노트북 출연한 1993년 이후 최다 코로나 영향. 일본에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자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수요 때문에 노트북 출연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형태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단번에 25% 남짓이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제는 노트북이 없으면 일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집에 컴퓨터 한 대 있지 않나? 거의 대부분은 데스크탑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있을 텐데 이게 뭐 코로나라서 극적으로 팔린다는 거 너무 약 파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 컴퓨터를 잘 안 가지고 있고 잘 안 써요. 집에 컴퓨터 오는 집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안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컴퓨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대도 어쩌면 점점 40, 50대 정도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게 컴퓨터의 의미고 그 밑세대 20대, 10대 이런 친구들은 요즘 다 터치잖아요. 일본의 통계로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본 총무성의 통계인데 정보통신 미디어의 이용 시간과 정보 행동에 관한 조사 이래가지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관련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박간혜가 일본 정부 자료인 거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통계가 항상 이제 왜 심란하냐면은 엑셀이 있어요. 엑셀. 그 뭐 이제 설문조사 그 일란표를 내준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엑셀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뭔가 보기가 짜증나죠. 이걸 보고 다시 글랩브라든지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네가 알아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통계자료거든요. 몇 페이지가 있냐. 이게 쭉 있어요. 내가 쭉 내려줄게. 쭉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와우. 와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박간혜의 오상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찾았는데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컴퓨터 이게 조사한 거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얼마나 가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있고 나도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나는 컴퓨터를 안 써요. 집에도 없지만은 나중에 갖고 싶다. 집에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다. 아니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럼 보면은 집에 더 있고 쓰고 있는 사람이 전체로 보면은 63%예요. 일보. 그런데 10대가 52%야. 20대 65%, 30대 67%, 40대 68%, 50대 70%, 60대 53%예요. 그러니까 60대보다 10대가 적어요. 그러니까 60대보다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비율이 적어요. 10대가. 그다음에 집에는 있는데 안 쓴다. 10대 36%. 제일 비율이. 제일 비율이 높아요. 20대가 이제 15%, 30대가 15%, 40대가 16%, 50대가 17%. 그러니까 60대보다 컴퓨터를 안 쓰고 10대가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아예 안 쓰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비율이 누구? 70%가 누구? 50대.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30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일보. 그래서 PC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얘기가 많이 통해요. 이런 걸 두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일본의 PC 산업이 쇠퇴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일본이 아키아바라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키아바라가 옛날에는 일본의 PC 부분부터 해서 일본 PC 산업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메이드 카페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점점 가면 젊은 층이 PC를 안 하고 아키아바라는 지역의 어찌면 의미가 퇴색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50대, 60대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아키아바라에서 그것만 했었는데. 그런데 전파상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의미가 바뀐 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통계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이래서. 일단 그래서 PC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노트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해서 평소에 안 가지던 컴퓨터를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회사에도 컴퓨터가 있지만 회사 컴퓨터를 밖으로 들고 나가려면 뭐 보안부터 해서 좀 까다로운 회사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배용으로 사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제타의 컴퓨터 출하 통계는 참여 기업의 자체 통계. 애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맥시리즈 있잖아요. 그다음에 NEC, 그다음에 세이코 엡손, 그다음에 다이나북, 도시바죠. 그다음에 파나소닉, 후지츠, 레노버. 여기에 빠진 메이저라고 하면 일본에서 델, 그다음에 HP. 이 친구들이 빠졌습니다. 델, HP 세계로 유명한 그런 기업 빼고 여기서 70% 얘들이 커버할 게 있나? 애플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이거, 그치? 애플, 맥 이런 거는 회사에서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인데 일반 회사에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NEC, 엡손 이런 거인데 누가 이런 걸 차지해? 라고 느끼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에 절대 강자가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 혹시 저희 방송을 보면서 파나소닉 이 노트북 써보신 분 계시나요? 일본 기업에 다녔으면 아마 써보신 분이 있을 건데 저도 써본 적은 있습니다, 기업에 다닐 때. 일본 회사원에게 물어보면 파나소닉. 파나소닉. 그래서 이게 파나소닉 어느 정도냐면 16년 연속 국내 모바일 PC 셰어 넘버원. 파나소닉. 우와, 이렇게나 높아요? 법인이랑 뭐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파나소닉이 넘버원이다. 다른 웬만한 PC 사업체들이 접고 있잖아요. 우리는 PC 사업 안 해요. 해외 자본에 넘길래요. 이런 데가 많은데 아직까지 꿋꿋하게 메이드 인 재팬을 좀 많이 고수하고 일본 내수 시장을 바치고 있는 게 파나소닉입니다. 국내 셰어 이렇게 많으니까. 이 파나소닉이 셰어가 높은데 높은 셰어 중에서도 이 제품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분에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레츠 노트. 이게 어떤 노트북일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레츠 노트거든요. 가운데 이게 특징적이죠? 특징적. 이게 좀 특징적이고 레츠 노트인데 노트북이 요즘 얼마 된다고? 요즘 솔직히 옛날이야. 뭐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8 띵, 띠리링, 뚜뚜뚜 할 때야 컴퓨터가 비쌌지. 요새 노트북 얼마 한다고 말이야. 뭐 엄사를 지겨? 예, 레츠 노트요. 대충 요런 가격으로 모십니다. 뭐 한국 돈으로 거의 300만원? 아니, 이 노트북 약간 사양마다 다르게 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런 코스 한국어로 버져. 300만원 이상 거도 있어. 350만원 정도까지요. 다양합니다. 이게 파나소닉의 노트북입니다. 이게 셰어 넘버원이에요. 파나소닉 노트북이 있으면 이 기업 돈 좀 있네 라고 느끼는 이유를 알 것 같죠? HP, 델 이런 거 사무용 노트북 여러분 돈 100만원 안 줘도 떡을 쳐요. 진짜 많아. 그런데 파나소닉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본 기업에 들어가서 와, 나 신입사원이야. 자, 신입 노트북. 레츠 노트? 이 기업이 돈은 많은가 보구만. 그런데 방망경력일지도 몰라. 망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스펙이 너무 좋아요. 또는 일본제라서. 자, 이 노트북 여러분 이 사양 대충 몇 개 보여드릴까요? 이거 컴퓨터 아는 친구들 있죠? 자, 뭐 i7의 이런 프로세서의 메모리 32기가 스토리지는 기본이 SSD 256기가예요. 모니터는 12.1인치. 다른 거 없어. 3D카드 안 달렸어요. 그냥 노트북이에요. 무게는 좀 나름 가벼운 편지. 1kg니까.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하죠? 자, 한국으로 번역. 이게 돈이었는데. 이게 파나소닉 공식 사이트. 레트노트가 고액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팔리는 12가지 이유. 를 파나소닉이 이걸 내요. 고액인 걸 인정하구나. 지들도 알아. 지들도 비싼 줄 알아. 그런데 우리 건 비싸지만 계속 팔리는 12가지 이유를 공식 사이트에다. 레트노트는 다른 PC와 무엇이 다른가? 그 대답은 사용자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실시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레트노트가 선택된 이유와 근거를 소개합니다. 파나소닉 공식에서 이렇게 칩니다. 클릭하면 이게 약을 팔아놔요. 같이 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계라고. 노트북을 파는지 시계를 파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약을 파는지 보면서 막 밑에 이제 일본 메이드 인 재팬 품질부터 해가지고 많이 써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시시콜콜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노트북 뭔가 약을 파는 것 같다. 그런데도 많이 팔려. 자, 이 노트북이 왜 팔리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레트노트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 변한 단자가 없어도 연결이 충실한 인터페이스. 어떤 느낌이냐고요? HDMI, RGB, VGA, USB 3.1, 유선 LAN. 그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 슬롯, DVD, 블루레이, CD까지 들어가는 디스크까지. 레트노트는요 여러분. 이게 다 달려있어요. 요즘 노트북은 여러분 꼽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 달려있어. 약간 RGB 같으면 이런 옛날 PC 모니터랑 연결하는 것도 본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양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 같으면 아니 이거 많이 달리면 좋은 거 아닌가 느끼는데 맞아요. 있으면 있으록 좋지 않아요. 요새 휴대폰도 뭐예요. 구멍도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꼽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꽂아가지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얇게 만드는 게 주류인데 레트노트 선생님은 그게 없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두께는 두꺼워요. 하지만 가격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다 꽂아있어요. 일단 호환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레트노트 개발자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의 흔히 말해 셀러리미 법인용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듣냐면 일본 유저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담은 거예요. 요새는 다른 노트북은 다 HDMI인데 나는 직업상 RGB 모니터를 쓴다. 옛날 거 이거 달려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까지 유지해주면 좋겠다. 계속 유지하는 거야. 니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블루레이 DVD 이런 거 있잖아요. 디스크 들어가는 거 이런 CD롬 이거 있잖아. 이거 레트노트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거 왜 유지해? 아직까지 쓰니까. 쓰는 회사 있긴 해. 어쩌다 한 번 쓰니까. 또는 고객사가 그런 회사에 있는. 그럴 때 내가 레트노트였다면 레트노트 아닌 자와 레트노트인 자와 이 차이. 레트노트 아니면 계약 못 할지도 몰라. 그렇죠. 뭐야? 우리 회사 CD 자료 못 읽는다? 계약 안 해. 그래서 이 레트노트 자체가 이걸 피하라는 거야. 충실하다. 우리는. 엄청나다. 그리고 이 배터리도 오래 간다. 교체 가능한 배터리 팩.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요새 노트북은 배터리가 다 일체형이야. 근데 우리 레트노트는 예전부터 한결같습니다. 이 노트북은 튼튼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만 따로 교환하시면 레트노트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 갈 때 타러 가져가야 돼? 그건? 이 배터리.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여러분 레트노트가 예전부터 밀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비즈니스 현장이 최적화된 데이터를 보호한다. 높은 충격. 떨어뜨려도 고장 안 난다. 76cm 높아서 떨어뜨려도 낙하 실험을 해. 다닥. 그래도 모니터가 안 갈라지고 작동이 잘 됩니다. 레트노트의 내구성. 비즈니스의 현장은 항상 가혹하다. 그런 가혹한 현장에서 싸우는 진정한 셀러리맨을 위한 이 시대의 노트북. 레트노트. 76cm면 이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 더 떨어뜨려도. 책상에서 떨어뜨려도.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이걸 막 해놓으면서 그래서 당신이 이걸 살려면 이 돈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오상이 말한 이유를 말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싸요. 알아요. 파나소닉도 알아요. 파나소닉도 알아요. 파나소닉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들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 거야. 우리가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명품이다. 모델을 봐요. 양복에 어떻게 이거 하고 있잖아. 비즈니스맨이 들고 나내는 명품이 뭐 가서 정장 시계잖아요. 노트북은 역시 파나소닉. 너 노트북 떨어뜨려봤니? 76cm에서 떨어뜨려봤니? 네 노트북 액정 안 나오지. 나도 괜찮다. 일본 셀러리맨이라면 한 번씩 갖고 싶은 이템. 그리고 있잖아요. 우선 일본 회사이면 새로운 거 나오면 바로 바꾼다가 아니라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일본 대기업은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조달하고 돈 많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러니까 엄한데 돈 쓴다 라고 많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70cm로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뜨려도 고장나면 AS 받거나 새로 사면 돼요. 요즘에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먹히는 마케팅이에요. 아까부터 보여드린 단자가 많아요. 그치? 옆에 노트북에 이거 달아야 될 게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은 무조건 CD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왜 유지가 되고 이게 왜 일본으로 팔릴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거 외부로 USB 꽂아가지고 다 별도로 파는데요. 난 이게 달려있는 게 편해. 그러면 그걸 팔아야 돼요. 그게 일본에 팔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오늘 갈라파고스 이런 말 하면서 일본에서 해외 기업들이 물먹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를 좀 알 것 같죠. 이게 일본에 있는 감성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만족을 해줘야 돼. 이게 16년 연속 국내 모바일 PC 쉐어 넘버원 을 찍고 있는 파나소닉 선생님의 비싸도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다 넣어줬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런 비슷한 거 기능 달아가지고 팔면 떼돈 벌겠네. 레츠 노트가 아니잖아. 그 노트북 시계 대신에 당신의 위치를 말해주는 노트북인가.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레츠 노트가 팔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산 저는 이런 비싼 노트북 레츠 노트를 살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은 많이 주고 내가 다니는 동안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여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보면서 일본의 갈라파구스 문화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일본의 갈라파구스 문화고 일본 사람들이 팔리는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선택해주는 걸 판속에 만들 뿐이고 그걸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주잖아. 노트북 하나에 300만원 400만원 하더라도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몇 년 연속 1등이란 말이에요. 장사 잘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내수용 지금이야 일본 기업들이 저렇게 뭐 뭐 사주겠어 뭐 30만 노트북 옛날에 그렇지 옛날 윈도우즈 3.1 윈도우즈 95 들어왔을 때 노트북 한 대 몇백만원 치겠지 지금도 비슷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사주면 괜찮겠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소비해주는 게 일본에서 마이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의 갈라폭스 문화를 이해할 때 비즈니스맨들이 일본에 웬만한 비즈니스맨들이 다 들고 있는 저 노트북에 이런 비밀이 숨어있다는 거를 알아두면 판단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파나소닉이 말하고 있잖아요. 12가지나 이유가 있다고 необходимо 개선이 시작 액 영상 어 사주로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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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킬